CBMC 경기북부연합회의 제4회 VIP 초청 산상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포천시 기독연합회장 김성환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고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CBMC 경기북부연합회와 주님이 함께하신다며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위해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의정부, 가평,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11개지회에 이어 파주지회를 창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CBMC 경기북부연합회는 찬양제를 통해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는 2020년 경기북부지역에서 CCC 여름수연회를 개최해 복음통일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CBMC 북부연합회를 세워주시고 12개 지회가 단합되어서 이번 산상 찬양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북부연합회의 지회들이 많이 발전되고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